루왕프라방 버스터미널은 129에서 예매를 해둔 상태라 버스터미널로 가야됩니다 버스터미널까지 특수기 비용은 5만깁 정도라고 하던데 라오스 택시 어플이 로카를 쓰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더라구요 막 할인쿠폰도 주고 그래가지고 한 3만깁 4만깁 정도에 갈 수 있더라구요 그러면 로카 써서 일단 버스터미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ed 하면 루왕프라방에서 태국 복경 무왕은이라는 동네를 가서 거기에서 보도를 놓고 난으로 가는 버스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일리고에서 예약은 무왕은까지 가는 미니벨을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490밭 정도 했던 것 같고 뭐 패키지로 갈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고 가는 중입니다 무왕은까지는 3시간 반 걸리고 가면서 시간날때마다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되기 때문에 4개가 되기 때문에 4개가 되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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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양은 가기전에 홍사라는 곳이 제일 큰 동네인거 같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동화는 그래서 여기에서 밥을 먹고 간다고 합니다 3시간 반이 이미 지났는데 네,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밥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밥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무양까지 한 30키로 남았는데 금방 한시간 이내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도착하면 몇 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라이 쪽 국경을 가실 분들이라면 복해옥 그러니까 회사에까지 가시면 되는데 이게 슬로우 보트를 타고 가면 1박 2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미니밴을 타면 12시간인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팍뱅이라는 곳에서 하루 자고 가야 된다고 하던데 저도 난 갈 때 그렇게도 갈 수 있었는데 그쪽이 더 비싸더라고요 팍뱅까지 슬로우 보트가 30만 킵이었으니까 2만원이 넘는 가격이라 이렇게 오는 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기다렸다가 무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무항은 버스터널입니다 5시간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대자연 같은 느낌이고 여기에서 5km 정도 가야지 보던데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까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버스 비용은 아주머니도 몰라가지고 일단 와봐야 알 것 같고 짐을 메고 도보로 4km 넘게 가게는 조금 빡센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렸다가 버스 오면 보도 쪽으로 가서 난 국경 넘어 보도록 할게요 40만원 40만원 네 그 포도까지 가는 미니밴이 한 명당 만키네요 만키네요 수원95만원 커플이 20만원 40만원 bar을 잃어버렸다가 100만원 40만원 조금부 천주 대국사 6만원 서양 피카 백붓 네 출국심사는 사진 하나만 딱 찍고 바로 끝나네요. 이제 타이 입국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지 넘어가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희 쪽에 한번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출국심사 마치고 1km를 가야지 태국 입국심사대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툭툭이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가진 기준이 별로 없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툭툭이 비용은 20받 아니면 만 툭인데 제가 5천 툭이 남아있어가지고 5천 툭 안되냐 그랬더니 안되네요. 이게 툭을 남겨놓기가 애매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가지고 입국심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 입국심사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손가락 4개 스킨하고 여기도 끝나네요. 세븐일레븐 보이는 거 보니까 네 라오스에서 태국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건 난 가는 버스를 여기서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딘지 몰라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세븐일레븐 쪽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오후 2시간 조금 넘었는데 버스가 끊겼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계획했던 것처럼 라오스에서 태국은 넘어왔지만 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진짜로 가고 싶으면 프라이빗으로 가야 되고 2천 밭이라고 하네요. 아침에 있는 버스는 지금 날짜 기준으로 133밭이라고 합니다. 그 뭐 점심때도 한 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500밭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아침 10시 반차를 타면 133밭에 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난 도착하는 거 말고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난 놀러 가는 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난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쉐어해서 성태우나 아니면 미니밴 이런 거 타고 난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잘해서 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